원주시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시청을 찾아가 분신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용건조물 방화 예비,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 5월 원주시의장 비서실에 찾아가 인근 주유소에서 사온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켜는 등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비서실 직원을 위협한 혐의입니다.